아 진짜 이기자에 본 거 스파이야? 오 좋아다! 전화소! 네 또 시간이 됐습니다 네 어디예요 도대체? 지금 뭐 이 정도까지밖에 못 보여드린다는 거 죄송해요 야 냄새난다 이용중 냄새나 어 저 용진이 거 아니야? 어? 어? 네? 저거 보여! 저거 보여! 잠시만요 저거 끊는게 뭐야 저거 보여! 기다려 끊어요 아 일단 끊어봐 낚였어 자 끝났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가위바위보가 투명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 스케치북 보이시죠? 네네 그럼 형이 거기다 가위바위보 3개 좀 하나 적어 그래요? 아 그럼 그거 그게 공평하겠네요 야 용진아 네? 빨리 알려줘 스트레스받게 하지 말고 진짜 형 저도 스트레스 받아요 용진아 용진아 아니 아니 안 왔으면 됐잖아 왜? 우리가 너무 보고 싶었어? 아니요 그냥 치워나고 싶었어요 아니요 그냥 치워나고 싶었어요 아 아 솔직하네 솔직하네 자 내쉽쇼 자 내쉽쇼 자 내쉽쇼 바위바위 호 바위바위 호 바위바위 호 어 바위 졌어 아 어 바위 졌어 아 졌어 이겼다 문자로 미션을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미션을 수행하시면 다시 전화가 갈 겁니다 오케이 네 이겼다 이거는 투명해 이거 투명해요 이제부터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여기는 저거 횟집인데? 어 횟집이야 도마 있고 보일러 있고 이것도 있었어 바다 앞에 있는 횟집이랑 바다 앞에 있는 횟집이랑 요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횟집 아니면 횟집이거나 아니면 진짜 무슨 뭐 잡아서 뭐지 말은 안 했지만 이런 거에 넘어간다고요 금물이랑 또 뜰채랑 예 도마가 이게 너무 셌어 그리고 도마가 되게 오래된 도마였잖아 그런 거 아니야 거기 그냥 야 도마가 옆에 있다 버려진 거 아니야? 아니야 이것도 있었어 이 뜰채 완전 횟집이야 형 우리 횟집 가야 돼 야 횟집이야 저기 에이 뭔데? 산군부리로 가래 우리가? 산군부리가 어디야? 가까워 뭐라고 산군부리까지 30분 걸립니다 왔다 갔다 1시간이에요 해가 보니까 약간 멀리 보내는 거야 여기야 그러니까 여기가 맞아 확실히 여기가 맞아 이제 이렇게 한 번 미션 딱 가위바위보 실패해서 한 번 갔다 오면 많이 쫄리지 이제 산군부리해서 근데 가위바위보 또 져가지고 더 뒤로 가면 이건 힘들어진다 그럼 이제 시간이 5시까지라고 그러지 않았어? 네 몇 시야? 여기 45분 갔다 오면 2시 어 야 여기 아이 거기 저기 가가지고 오리 걸음으로 7미터를 돈 다음 기차 놀이를 한 다음에 뭐라고? 어 뭐라고? 도서히 모르겠어 무슨 아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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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무조건 가장 완벽한 그림은 얘를 잡아서 얘를 대신 보내는 게 제일 좋지 얘를 잡아서 방어 마블을 그냥 끌어내는 게 얘는 진짜 자연으로 돌려보내야지 자연산 방어가 되게 우와 우와 아니 생선을 만진 적이 없는데 왜 생선 냄새가 나지? 뭐지 아까? 저희 그럼 정식으로 맛있는 식사를 하면 되나요? 식당에서? 요 근처에서 하셔야 돼가지고 지금 보이는 거는 자판기밖에 없는데요? 식사.. 식사를 하면요? 지금 커피 자판기밖에 안 보이는데 저희 뭐 밥 대용할 거 있나요? 안에 들어가면 라면? 사발면 정도 사발면 정도? 어 여기는 식당은 사발면 빼기는 안 돼요 어묵이랑? 어묵이랑 아 그래요? 들어갈게요 그러면 사발면 오 맛있겠다 소라도 좀 먹어야겠구나 소라도 진짜 이에까지 안 줄게? 이에까지 왔잖아 왔다 여기 앞에까지 왔어요? 어떻게 여기 이쪽을 갖고 왔지? 오 추라 오 이번 물 이겼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와 진짜 김치 진짜 여기 앞에까지 왔었어요? 진짜 걸릴 뻔했네요 완벽하게 그냥 바로 지금 조업을 가실 뻔했어요 라면이고 뭐고 소름돈이야 젓가락질이 안 돼요 얼어서 손이 얼어서 젓가락질이 안 돼 좀 있어야 될 거 같아 큰일 날 뻔했다 진짜 진짜 아무튼 촉들도 좋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촉이 좋지 다? 아 이제 좀 됐다 너무 맛있어 진짜 이제 한숨 들렸어 네 이제 한숨 들렸어 이제 스스로한테 너무 미안해질 것 같았어요 아니 뭐 그거 이따가 그거 한 번만 할게요 아주머니한테 부탁해서 성산일 출보고 어떻게 올라가요? 그러면 옆으로 올라가시면 돼 이거 한 번만 어 그거 왜냐면 속을 거 같기도 한데도 약간 준영이는 한 번 더 꼴 거 같아서 저거 솔직히 저거 아니다 성산일 출복 그래서 한 번 더 꼴 꼴까 생각하는 건 섭쥐코지 어디예요 이렇게 할까 생각해요 그러면은 섭쥐코지는 100% 아니다 성산일 출복이네 이럴까 봐 지금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근데 원래 1박 2일 이렇게 머릿 써요? 이 정도까지? 아 그래요? 원래 단순하게 어디 가보자 이런 거 아니에요? 방송은 어차피 안 되겠지만 제 마음은 어디까지 가 있냐면 절벽에 매달리는 곳까지 가 있어요 저 지금 그 정도로 저도 진짜 그게 너무 힘들어요 초박이 내 연기를 이따가 어머니 저 한 번 진짜 꼭 도와주셔야 돼요 연기 좀 해주시면 되는데 어려운 건 없어요 여기서 약간 이렇게 신호를 드릴게요 여러분 오세요 오세요 작가님 주민 작가님 네 작가님이 연기 잘하시니까 어머니 여기 세화해변 어떻게 가요? 물어보면 이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돼요 이렇게 하라고요 아니 그것도 약간 조금 연기가 터서 그냥 화내주세요 그냥 일로 내려가 그걸 물어봐 내가 할게요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한 번만 연습해 예 여기 있고요 지면은 미션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어머니 세화해론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로 쭉 내려가면 된다게 아니 그걸 얘기하면 이러지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더 헷갈릴 거 아니에요 이게 저기 세화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와 이거 쉽게 쉽게 온 거야 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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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네가 그러는 거야 희생이라는 걸 모르는 말이구나 희생 희생 내려 어 어 여기 아까 왔던 데 아니에요? 맞아요 왔던 데요 아까 40분을 다시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또 다시 돌아가야 돼? 네 똑같이 어 아 아무래도 난 돌아가야겠어 아 돌아가야겠어 아 이곳은 나에게 아 아 아 아 아, 나 이 똥냄새. 아, 그냥 산으로 들어가나 보네. 잘 계십니다. 네. 여기 돼서 올라가는 데인가 봐. 대금윈 이용진 씨 못 봤죠, 어머니? 이따 보시면 카톡 한번 주세요. 예, 예. 우리도 지금 뭐 가수들이 있어요? 형, 형, 코만 줘요. 아이, 그만 만져. 야, 아들 가려고. 일단 코 만져놓고 만드네. 동일이 만드는 데 코. 태현이 형 막내 아들. 나야죠, 막내 아들. 그만 만져, 싫어. 아니, 하얀 건데. 그만 만져. 여기다, 여기 찍으면 되겠다. 상금부리가 여기 사면 돼? 아니야, 상금부리가 써 있는 데가 있어. 아, 그래? 여기 써 있는데? 아니, 그 위치를 가야 돼. 아, 그래? 와, 진짜 예쁘다, 예쁘기는. 우와, 뭐냐 여기? 와, 근데 상금부리가 뭐냐? 군부리가 웅덩이래, 산 웅덩이. 아, 여기 웅덩이 켜져서? 뭐야, 뭐지? 이쁘다. 화산인가? 우와, 이거.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사왔다. 눈 봐. 와, 누리야, 수치업도 들어간 거 아니야? 우와, 이렇게 심하게 나가는 소리. 와, 누리 갑자기 엄청 와. 야, 구슬 아이스크림이야. 구슬 아이스크림. 먹어, 구슬 아이스크림. 형, 이거 다 먹어줘. 다 주셔서 먹어줘. 이 앞에서. 이 앞에서 뭐해? 반경 7m를 오리걸음으로 기차 놀이를 한 다음에 호주를 잡아야 된대요. 일단은 기차 놀이를 빨리. 앉아, 앉아. 오리걸음. 셋, 넷, 다, 여. 여기, 여기, 여기. 빨리, 빨리, 빨리. 비잡고 걸어, 비잡고.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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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천천히 가야 돼요, 진짜. 하나, 둘, 둘, 셋, 넷. 야, 무릎 나아. 빨라, 빨라, 빨라. 아, 준호 형 너무 느려. 너무 빨라, 빨라, 빨라. 아, 너무 빨라, 빨라. 아, 빨리 와. 아, 뒤에 다 비춰. 아, 야. 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준호 형 아, 못 와. 너무 빨라, 준호 형 아, 못 와. 자, 못 빨라. 아, 형 그만 당겨. 아, 형 그만 당겨. 야, 놔봐. 야, 놔봐 진짜로. 야, 야, 부끄러워 놔봐. 야, 야, 야. 야,탄소년님 날라. 에이, 왜 이렇게 나와. 내가 왜 이렇게 나와. 안겨? 그만 가, 그만 가, 그만 가. 다 흥겼어, 다 흥겼어 이미. 멍, 그만, 주민아. 아, 방 좀 따로 작com. 아 이거 제일 못하는 사람이 앞으로 가야죠. 그래? 너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빨리, 너무 빨라. 아 씨. 아 씨, 빨라. 시작,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쳐서 왜 이렇게, 왠지? 빨리, 빨리, 빨리. 쳐서 왜 이렇게, 왠지? 너무 소통해. 제라, 씨. 제라, 씨. 안 가, 안 가. 아니, 제일 못하는 사람이 앞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이리 와, 빨리. 이리 와. 뭐해? 야. 천천히, 천천히. 돌아, 돌아, 돌아. 돌아, 돌아, 돌아. 아! 아. 아.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뭐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오르막, 쥐. 어, 오르막. 됐다! 야, 오르막, 이렇게 워낙에어 있어? 다리없어. 아, 진보 같아.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어! 어! 무릎 아파! 아! 치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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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사진! 빨리 시간이 없어요 빨리! 이거는 확인할 거에요! 내가 종민이다! 동구, 주머니! 그다음에 태현이! 주누이 형! 내 거에요! 어! 앉아! 앉아! 빨리 앉아! 내 건데요? 앉아! 앉아! 걸게요! 걸었어! 됐어! 허리 너무 아파! 빨리 찍어! 됐다! 야! 됐어! 허리 너무 아파! 아! 빨리! 이놈 씨 일어나셔야 됩니다! 스탑! 어! 어! 아! 아! 왜 안 찍었어! 아! 아! 애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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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우야! 아! 어떻게 얘기해? 너 바로 하면 돼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일어나세요! 1, 2, 3 오케이, 1, 2, 3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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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가자, 가자, 내려가, 내려가 빨리 보내줘야 돼? 아, 허리 보내줘야 돼? 너무 힘들다, 이거 미션 안 찾는다고 좀 같이 보내줘 그냥 담아, 가면 안 되겠다고